18, 19세기가 돼서야 자기 현실을 그리는 그런 화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건사회 내의 근대정신의 싹이라고 봐야죠. 보신 것처럼 신윤복의 작품이 가진 끈질긴 생명력엔 빛과 그늘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되살아나 일본풍 춘화의 밑그림으로 오욕을 겪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근대회화의 신선한 자극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난 지금 조선을 대표하는 풍속화 또 금깃이 되는 그림이라는 극단적인 평가 속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윤복과 그가 남긴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양반가의 설, 중인의 계급이라는 신분적인 제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살았던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에 두 발을 딛고 그 당시의 사회를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감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자신의 철학을 예술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2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신윤복의 생명력입니다. 조선 최초의 에로티스트 화가 신윤복 그의 에로티시즘은 시대를 앞선 근대적 작가정신의 씨앗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